정경호 감독 대행이 이끌어낸 성남의 자유를 향한 날개짓이 이 울산을 상대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요 방안큐 캐리어 2022 29라운드 성남의 부수와 부수한 현대의 씬 세 번째 맞대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컨대 뭐라고? 성남에 믿을 분 아니야? 아니 너가 들어서 진작이 없어서 나 내가 빨리? 뭐? 빨라 유키군 빨라 뭐 엘리 샘피 이스란 지루죠? 누구도 쇼? 야 긴장했어 아까 전에 그레이스팬 바라봐 노래 부르고 장치기 어쩌라고 하지마 아 떨리 소감 뭐해 아고일을 잘 안하고 성우일을 하나 소감 영상도 되는거에요? 영상 이어서 아 예 고마워 추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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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2, 3, 2, 3, 2, 3, 2, 1, 1, 2, 3, 2, 1, 2, 3, 2, 3, 2, 3, 2, 3, 2, 3, 2, 1, 2, 1,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진짜 이겼네요. 진짜 이겼네요. 진짜 이겼네요. 이겨야죠. 하나 둘 셋! 영광이 한 번! 영광이 한 번! 영광이 한 번! 다음부터 하나 둘 셋! 하나! 다음부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